우라늄 강산을 모두 파괴? 어어어... 아니 우라늄 강산을 파괴하면 나 원전이 가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어 원전 가동이 안 돼요 군사 시설도 아직 안졌는데 에이씨 군사기지 우주개발 프로그램 야 여기가 기지로 딱인데 좀 지키기 그렇네 여기로 하자 얘네도 왜 파업이야 아니 여기서 미사일 쏘니까 여기서 하라고 내가 지금 공짜 건물이 되게 많아서 지금 다 져야 되는데 사무소도 지금 두개가 공짜로 있죠 여기다가 하나 사무소 지어주고 지금 주거 환경이 어떤지 보자 주거지가 무주택... 무주택 진짜 많아 그럼 여기 아파트하고 좀 섞어서 공동주택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하나 지어주고 현대식 아파트도 하나 지어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틈바구니 사이에 주차장을 딱 크으으으으Al 크으.... 됐고 소방대도 해주고 이제 오락시설만 조금 더 추가해주면 되겠는데? 오락시설만 요런거 정원같은것 좀 해주고 그러면 딱 좋잖아 전기생산이 좀 딸릴려나? 아니면 하나 더 치면 되지 근데 지열발전소가 돈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안좋아 진짜 안좋은거 같애 박물관 스위스의 미래 연구점수가 은행자금으로 전환됨? 오 괜찮네 이제 건물이 커가지고 잘 안보여 범죄왕도 찾아야되는데 여기있다 범죄왕 선거 이기겠지? 이길거야 아마 여기 하나 더 있다 여기 하나 더 있다 범죄왕 3명을 찾아야되 저기 유출? 아아 저 고래한테 또 뺑소니당했네 아 저것때문에 내가 저번에 한번 고생을 했었는데 선거는 이겼고 이거 내가 4만6천원 써가지고 어... 헬리콥터로 해 헬리콥터로 저거 4만6천원짜리하면은 금방 하는데 저거 4만6천원짜리하면은 금방 하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대사관의 유럽연합 초청 대사관의 유럽연합 초청 다섯개 다졌지 어? 범죄왕 찾았어 얘 왜 아직 추방을 안한거야? 어... 어후 정말 많다 잘 돌아가죠? 국제경기주체 이런건 필요없어 관리자가 없네 경기장관리자를 임대주? 아니면 요원? 멘토? 어후 아... 진짜 파업때미 미치겠다 내가 진짜 아니... 파업이... 와... 진짜 돌... 돌거같애 파업때미 아... 중독칭송 됐고... 저건 캐스트를 먼저 받은 다음에 해야돼요 막사 이제 지어진건가? 왜... 욕수훈련 해주고 어... 아냐 내 옥수수농장도 지어줬어요 이게 필요한게 옥수수잖아요? 옥수수를 지금 생산이... 생산량이 안좋네... 아... 이씨... 옥수수농장 하나 더 져야겠다 지금 내가 일부러 안깨고 있는거에요 일부러 옥수수농장 자리로 제일 좋은곳이 여기 좋네 여기 좋네 두개 짓고 범죄... 범죄왕을 찾아 범죄왕 빨간색... 빨간색 깃발을 찾아라 빨간색 범죄왕 어... 유출된 석유 제거했고 판자집 또 생기네 범죄왕 찾았어 더럽게 구제야 그 다음에... 사무소 하나 더 지어주고 아파트 여기 딱 들어갈래나? 아... 안들어간다... 아... 이 자리 안들어가네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을까 여기다가 저택은 들어갈래나? 저택도 안들어가네 어... 레스토랑? 안들어가 너무 작아서 대형 정원도 안들어가 주차장을 지어주자 그냥 주차장 주차장을 지어주는게 나을거 같애요 사무소 지었지 뭐야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권선거에서 실패를 면하고 있네 우리... 눈가림용 전쟁? 가짜 전쟁 개시동의 미국 정권교체의 기회로 활용 그래 알았으 가짜전쟁 해보자 스펙중시 스펙중시 호화설비 지금 전기가 좀 모잘랄거 같은데 어... 아... 이것도 정말... 호수논장 지었니? 빨리 생산해 생산... 여기도... 여기도 파업이야 여긴 군대 보내고 여긴 군대 보내고 사회불안 여기 찾았어요 추방 그럼 5개 완료고 이제 TV방송고 하나만... 아... 럼 수출 교육료 공짜 아파트 4개 공짜 아파트 4개로 하겠어요 공짜 아파트 4개 아니 돈은 금방금방 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빨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TV방송고 블루ographic 5개 대사관 옆에, 진짜 arted 2 alto 소원이 습일 대사관 옆에 됐어 음 야 이제 진짜 좀 도시 같아 아 여기 강남이야 강남 여기 테헤란노 테헤란노 너 뭐야 범죄왕이? 흠흠흠 의류 수출은 하려면은 아마 그건 해야겠지 가짜 침공에서 생존 어? 어 진짜 쳐들어왔네? 이것들이? 하지만 내가 너무 쎄 아니 내가 군사력이 장난아니예요 지금 애들 그냥 싹 다 털려버렸는데 입구에서 어 흒허헣허허허 네 오 싹 다 털렀어 군사력이 너무 쎄서 어차피 가짜 폭격이었지 가짜 사람의 머리카락 계란껍질 거미줄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소재라는 것 아시나요? 공짜 건물 한 개? 오 그럼 제일 비싼 걸 지면 되겠다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지면 되겠는데 제일 비싼 건물이 뭡니까? 뭐하게 무료가 많어 아 지금 비싸니까 우주시설 첨단 비행장 어때? 온천호텔 첨단 비행장 이거 제일 비쌀 거 같은데 첨단 비행장 유람선 온천호텔 비행장이 비쌀 거 같아 첨단 비행에 그냥 공항도 아니고 첨단 비행장이야 우주가 제일 비싸다고? 우주개발 프로그램 이거? 이거는 근데 연구점수만 생산하는 건데 난 연구점수 이제 생산 필요 없어요 연구 다 끝나서 그리고 이건 공짜 아닌데 어 이건 돈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항을 지어야겠네 공항을 공항의 입지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일까 공항의 입지 여기? 여기를 그래서 관광으로 할까? 아니야 이게 뭐였지? 이거 오라늄인데? 김포공항 말고 인천공항처럼 해야지 아 저 파업 새끼들 진짜 미치겠네 아니 옥수수 생산 안 하냐? 옥수수가 모질라는 거야? 뭐야? 아이씨 옥수수를 수출을 아니 수입하자 드러워서 안 되겠다 진짜 아 내 옥수수 수입하고 말 거야 아이씨 아 그냥 수입할래 아이씨 아이씨 옥수수 이거 싸네 수입해 123원밖에 안 해요 세대 세대 수입해 세대 됐어요 옥수수가 아니라 이 지역의 동물들이 살기가 안 좋다고?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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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없어 옥수수만 있으면 돼 다 됐고 뭐 그런거랑 상관없어 어 목회가 세 개나 생겼다 대학교 두개 보유 두개 있는데 이거 끝났고 우릏 stud 국수주의자 들어오고 러시아 찬양 러시아 어디있죠? 일단 유럽연합 칭송 중동 러시아 어? 러시아 어? 러시아 아니 러시아 아무것도 못해 지금 칭송도 못하고 11달 뒤에 할 수 있네 아 내가 미리 물 눌러버려갖고 다른거를 군사건물 10개 보유? 히히 근데 이미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건물을 2개 더 받아 2개 더 받은 다음에 일단 비행장을 비행장 되게 작다 생각보다 작은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작아요 더 클 줄 알았는데 바닷가에 질 수는 없지 여기 공항에서 바로 여기 유적지 가라고 하고 여기로 갑시다 어 됐고 군사건물 공짜가 2개죠 막사 여기 완전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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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도시다 여기 어이C 계룡대 계룡대 어 완전 계룡대 됐어요 됐고 지질도 지질도 높고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이제 뭐 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 이거 뭐 옥수수 들어오니까 생산하잖아 염소 옥수수 농장이 하나 더 있어야겠구만 옥수수가 되게 많이 필요하네 아니네 내가 수입을 하면 되잖아 어차피 수입을 하면 되지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자 이제 드디어 국민들의 그 주거품질과 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하철을 뚫어주도록 하겠어요 지하철 1호선 지하철이 어딨지 지하철 기반시설에 있나 이게 어떤식으로 연결하는거죠 지하철이 만들어보질 않아서 이렇게 지은 다음에 다른 곳이랑 연결을 하는건가 아니면 아무데나 지으면 되나요 그럼 여기 하나만 지으면 되나요 지하철은 지하철은 아 그냥 주의만 좋아진다 이런 저기 멀티플렉스 영화관 앞에는 지하철이 하나씩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요런데 지하철 하나 뚫려 있어야 되고 경기장 앞에도 지하철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하나 뚫어주고 공항 앞에도 지하철이 있으면 좋아요 지방대 앞에 지방대 앞에 내가 주점을 앉아줬구나 아 미안하네 애들이 술먹고 놀아야되는데 자 주점 끄기고 아니 끝나고 술먹어야지 공항이 짓는데 꽤 오래 걸리네 좋아 노벨위원회와 전투 노벨평화섬 노벨평화섬 어? 적군이 섬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나 나 군사 장난 아닌게 많은데 나 이거 저것도 있는 사람이야 항공모함 하하하하 겨우 이걸로 뭘 할려고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걸 나 강대국이야 또 공격자 군사건물 두개 와... 그냥 이러다가 천조국대기 있는데? 어? 어 천조국대기 있는데?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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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격허가? 안돼 이거 안해도 충분히 깨는데 스마트 폭탄 여기서만 탱크가 열 몇 대가 나와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음... 러시아 찬양 아직 안했나? 이름뿐인 민주주의 직접 돕는다 진짜 민주주의라고 항의 나 레벨 올려주고 건설이 뭐가 왜 안돼? 아냐 이거는 이런거는 건설이 오래 걸려요 되게 큰 건물이라 금방 안 져지지 이거 업그레이드 스펙정지 여기 자 이제 인구가 1,100명이 넘었으니까 치안이 97% 와... 경찰서 아직 하나 더 질 수 있는데 아... 경찰서 아직 하나 더 꽁짜... 꽁짜거든 아직도 무료죠 이게... 이게 빨간색에다 지어야 되는데 빨간색이 없어 아껴놨다가 나중에... 나중에 지어도 돼요 빨간색 격자 있는 데가 없어서 치안이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 오락 오락은 50만 넘으면 돼 음식물 85 보건도 좋아 83 주거지도 괜찮고 직업 직업이 이게 아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더 필요할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더 필요할까 내가 지금 공짜건물이 또 있는데 주거지에 아파트 5채가 무료죠 아파트 5채가 무료야 아파트 5채가 무료야 어? 광산 고갈됐네 그러면 이 도로를 없애버리고 이 도로를 없애요 이 도로를 없애요 염소 동작 염소 이씨이 염소 이 새끼야 내가 어제 염소 게임이었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여기다 뭘 하면 좋을까 나이트클럽도 있고 여기를 호아홀하게 어 카지노 카지노 공항 옆에 카지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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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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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이렇게 빨리 죽가 죽었어 이거 일자 아닌거 같은데 일자 맞나 그래 그래 자 여기까지 이어주고 카지노 여기다 카지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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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이 있으니까 카지노를 두개를 지어주고 그 온촌 호텔을 하나 지어주는거야 근데 이거는 주변에 주거용 건물에 있으면 안되니까 여기를 중간에 길을 하나 뚫어놨어야 되는데 아이씨 길이 안 뚫려가지고 몰라 어쩔 수 없어 도시도 이렇게 진걸 어떻게 해 방법이 없지 복지건물 다섯개 복지건물 다섯개 있는데 공짜사무소 두개 또 추가 공짜사무소 두개 또 추가 아 세계주의자로 받아보자 이제 아이씨 공짜사무소 저거 안돼 너무 많아서 사용가능전기 426 유정 열심히 파고있고 어 지하철이 뚫려있어서 상관없어요 여기 지하철 자 이제 우라늄강산을 폐기하고 이 미션을 종료하도록 합시다 그치 이 도시는 클 만큼 컸어 이제 진짜 온천호텔 한개 건설 이거봐 뜨잖아 그러면 이율방법이 없네 아이씨 진짜 지을때가 별로 없는데 카지노 하나 지어주고 카지노 하나 지어주고 카지노 하나 지어주고 어? 4D 4D 4D도 3D도 아니고 4D도 아니고 5D 복합정환 5D 5D 신개념인데 5D면 지하철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죠 어 야 금방죠 이제 이제 지어줄게 없다 더이상 5D 행글라이더클럽 이거는 첫번째 맵에다가 다 할거라서 지금 여기는 관광특구가 그 관광하는 데가 아니에요 특구지역이 아니라서 병원도 있고 슈퍼마켓 슈퍼마켓이 하나 더 지어줄까 여기다가 여기 주거지역인데 어 여기 자리 딱 좋네 여기 주거지역인데 여기 이마트 하나 딱 크으으 alla 나이트클럽 영화관 이마트 이마트 빨리져 빨리 내 피규어 빨리 팔어 maturity 뭐야 폭동? 아니 지지리를 이렇게 해줄는데 왜 폭동이야 그것들 미쳤나 우와아 시뻘건거 봐 대박 오 이거 규모가 장난아닌데? 우와아 저렇게 좀비 떼들 나 땡크 땡크 빨리 땡크 출동하세요 땡크 빨리 땡크 출동하세요 땡크 네 빨리 땡크 땡크로 정리합시다 네 저것들 보병이라서 안되요 자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이야아 폭동 진압하나요? 인구 인구 주르는거 봐 와아 인구가 천 거의 백 명이죠 백 명이 야 밀리는 분위기인데? 최근 전자정보 및 유상보건 측령 전자정보 및 유상보건 측령 전자정보 및 유상보건 측령 야 이거 밀리는 분위기인데? 설마 전차가 밀린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야 항모 항모 사격허가 사격허가 오하하하하하하하하핳 오하하하하하하핳 항모 대박 하하하하하핳 야! 여기... 이거 다 뽀개면 어떡해! 제거 제거 주차장을 뽀개 버렸어 이거 틈이 아이 그만 뽀개라고 와...